먹으면 돼 여러분! 안녕! 우리 약간 고급 컨셉이죠 맞아 아까 여기 스테이크를 할 때는 약간 차분해져요 우리 차분 정권을 정권을 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려볼까요? 여기 스테이크 네 인사를 드려볼까요? 스테이크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테이크 퀴즈 지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크입니다 저희가 또 기념으로 이제 마지막 방송 다 끝냈잖아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늘 항상 하던 내 항상 하던? 하던 하던 마지막 방송 끝난 후 기념 식사를 먹방 먹방 회식 식사 먹방 회식 식사 먹방 회식 먹 회식 먹 좋습니다 잘라보죠 자 그러면 잘라보죠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지금 스테이크가 나와있고 와 썰어주세요 여기 이제 저희 샐러드 밥 있잖아요 와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그렇다면 그냥 썰어줘 여러분 스테이크 아 이거 이 친구가 가리고 있었는데 스테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스테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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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존 94 yani 주사 점검 없는 주사 주사 별 인심인데 제가 제이키드는 항상 먹을 때 맨날에 항상 잘 지키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꼭 갖다 부셨다 오 마라탕 드셨다고? 오 마라탕? 아무도 안 먹어봤어 마라탕 진짜 맛있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나중에 꼭 마라탕 우리 다 같이 먹으러 가요 네 나라만 드올게요 먹기 시작하면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맨끌 하나 볼래요 아 큰일 났어 영광이라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정말 알콕해 왜 안 먹냐고요? 저는 지금 린이 형이 썰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막 형 시키네? 린이 형이 또 스테이크 잘 세우거든요 뼈가 뼈요 생각하세요 많이 먹어요 얘들아 떨려? 네 감사합니다 좋아 1인 1스테이크 먹어야지 여러분 바깥에 여러가지 샐러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못 흘린다 비비 창빈 민희야 진짜 많이 먹어 청순하다고 민희 벌써 배부른데 어떡하지? 아 배부르다니요 자리는 결정했습니다 아하하 시작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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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하나 놓고 가야해 아 역광이라서 잘 안 나오구나 자 비나 빨리 역광이네 자 먹어볼래? 어? 나 먹어보고 익스터로 먹어 저거 먹어봐봐 나 엄청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제가 린이 형이 썰어주는 스테이크를 한번 바로 시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나? 응 안찍어먹고 그냥 먹어볼게요 고기맛을 먼저 아이고 잘 먹네 고기한다 고기한다 음 음 음 익스터로 잘하네 시작 오 이 맛은 자기도 하나 먹어도 될까요 아 그건 안돼요 오? 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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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지? 이거 엄청 크다 등식 오 피 맛있겠다 오? 오? 뭐지? 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네 맛있어 잘생겼다 야 그 오른쪽은 더 맛있다 아 나한테 내 실제 모르겠다 너무 오른쪽 아 장빈이요? 뭐지? 아 말도 그렇게 하냐 아 창빈이 형 잘 돌리기니 음 아 아 네 저보고 학교에요 살려줘요 창빈 오빠 제가 어떻게 살려드릴까요? 학교 학교 아 학교죠 응원 애들이 응원 학교면 급식 먹겠네 어 지금 급식 시간이에요?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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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급식 시간인가? 아직 지났어 어 지났어? 급식 시간이에요? 아니야 11시 12시 5교시 그죠? 5교시 시작했죠 아 이제 창빈이 형이 이제 성인 2년 차네 아 여러분 아 성인 2년 차고요 이제 곧 성인 성인 1년 차 이제 후배들이 들어올 거예요 성인 1년 차 후배들 성인 내내 4명이나 그리고 성인 3년 차 창빈아 4년 차 4년 차 4년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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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5어캣 거 먹을 사람 야 나 아니야 3년 차야 3년 차요? 민아 지금 23살이네 아 너무 커 4년 차요? 상빈이 형 4년 차요? 상빈이 형 4년 차지 마 뭐야 상빈이 형 4년 차요? 상빈이 형 4년 차요? 형이 2년 차인데 어떻게 형이 3년 차요? 형이랑 카이가 2차요? 맞네 이거 맞는 얘기야 아니 창빈이 형 수학 못 하는 거 알겠는데 아 아 아 잠시만 상빈이 형 맨날 자리가 수학 못 해요 어 예예능아 아 그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뭐가? 그게 있었어 그게 사례가 선 병원 쓰러지는 스테이크 먹고 싶대 병원 쓰러지는 소잉에 거 먹은 거 같아요 이거 뼘데 드실래요? 뼘데 아 밥 먹어 뼈랭구 그거 해줘 뭐 전혀 왔습니다 아니구 잘 먹네 버섯도 먹어야지 버섯도 먹어야지 편식하면 안 돼 뭐 먹었어? 아 이거 커 아 그냥 먹어 자 양파도 마늘도 먹어야지 나도 먹어볼래 마늘도 먹을래? 고기를 살아요 그럼 어떤 스테이크예요? 여기 아마 뭐야 이거? 뼈 기다려봐 우리가 뼈 먹은 거 같아 나 배불던데? 벌써? 응 나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진짜 못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있어 그 맛임도 살짝 내 입에 넣으면 안 아픈 나 아 해봐 아니 그 설정 말고 아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잘라줘 아 이거 그냥 다 썰어놔야 돼 아 또 나한테 주려고 열어봐 열어봐 아 여러분 너무 맛있어 오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오 뭐 그냥 마이페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저희 댓글 중에 저희 노래 듣고 대학 보셨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보셨다고? 반갑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스키즈 앤이에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기니까 스테이크 먹자 스테이크 하나 먹자 어떡해 그 사랑님 그래서 죽밖에 못 먹는데 나도 스테이크 먹고 싶대 죽밖에 못 드신다면서요 피고라도 드시면 오시죠 야 고기 드세요 너무해 사랑이 나 고기 있는 고기 먹어볼래 네 여러분 비니 오늘은 비니 안 썼네 마지막은 비니 안 썼어 사랑님 꾸밀 사람 없지? 없어 너무 주시해 응 너무 주시해 형 우리 소스 찍었어? 응 소스 진짜 달콤하대 아 달콤소스? 안 들어가면 어 진짜 배불러 큰일 났어 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저희가 먹는 거 보니까 배부르시데요 원래 제가 좀 맛있게 먹자 오 다행이다 보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스파크님 떠볼게요 그리고 돌아오나 창민이 많이 먹어 응 또 먹어봐야지 네 사람을 먹으면서 먹을까요? 네 달걀 먹으면 달걀 먹으면 괜찮아 괜찮아 깔아가지고 혹시 비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응? 비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고기를 잠깐만 난 고기에서 버릴 게 없다고 싫어하진 않아 난 비계 진짜 싫어해 야 우리 그거 대표 그거 있어 고기 국기 어느 정도 좋아해 오 오 난 육회 육회? 육회? 난 육회 육회지 형 레어야? 내가 진짜 재빈이가 완전하네 손으로 고기 그거를 오 이게 웰던 미디엄 웰던 미디엄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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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고기를 만져보고 비교해 아 진짜? 신기하다 이게 아 이거 레어구나 이제 역시 역시 찬이가 고기를 많이 먹어봤어 호주에서 오지 오지 아 잘하네 오지 말해 아 뭐해 미디엄 웰던이네 미디엄 웰던이네 오 아 나 뭐 먹지 이제? 왜? 아 공진이 형 솔직해져 아 그런걸로 공진이 형 안 돼 안 돼 몸아도 먹어야 돼 pozos 공진이 형 또 어떤 거 또 어떤 거 또 어떤 거 마트는? 마트는? 안 돼 마트는? 가을만 채소 어떤 건 생각도 위로 어떤 게 채소가 어떤 게 생각도 위로 아 그런 게 맞아 수박이 많이 흔들린다 어누이 몰리지? 어누이 몰리지? 어누이 몰리지? 토마토는 과일 아니에요 과일? 난 모르겠어 스테이트 물어보자 스테이트 토마토는 과일이에요 채소에요? 빨리 해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채소 나도 채소 채소 난 원래 과일로 알고 있었다 토마토 채소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소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먹으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채소지 바보야 채소지 바보야 채소지 바보야 과일이고 채소도 있는데 채소가 더 많네요 찾아볼래 근데 채소래 줄기에서 나잖아요 근데 토마토 안해도 씨가 있잖아 채소지 바보야 근데 토마토 안해도 씨가 있대요 채소지 바보야 호박도 과일이 나오는데 바보야 벽적으로 채소래 벽적으로 벽으로 이렇게 해 벽으로 이렇게 해 여러분 2시에 대학 1차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채소지 바보야 힘줘요 스테레이크가 없네 스테레이크가 여기있어요 링 아니야? 파이팅 좋은 결과를 바라지 파이팅 일단 결과가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 진짜 떨려 나 옛날에 시험 본 적 있었는데 확인하잖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면 진짜 떨려 나도 그런 적 있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바래요 2시가 언제야? 맞아 스테이키드 노래 듣고 있으면 좋은 소중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결과가 중요해요 창빈아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댓글 볼 사람? 저요 창빈아 어 결과가 중요한데 어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현실한테 갖고 오시니까 더 여기서 해명이 있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여기다 오케이 사랑해 오 오 우와 어? 어? 스테이 중 한 분이 저 노노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어이구 오심하대요 어떡해 진짜 힘든데 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아야 돼요? 아 여기구나 빨리 나와주세요 파이팅 나갈 수 있어요 애들이 뼈를 줬는데 뼈 안에 고기가 얼마나 많네요 고기 학살 하고 있어요 고기를 두 번 죽이고 있어요 코멘트에서 플렉스 나비답 플렉스 나비답 플렉스 나비답 플렉스 나비답 저 안에 멀리로 날아라 플렉스 나비답 플렉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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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 뷔페에서 국수를 먹네 플렉스 나비 댓글이 있네요 gén plan 저희 그 IMYou 방송 때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에피소드요? 정말 맘 кат 디스탄 앨묘 활동 Э피소드요? 어 тогда 활동을 뭐야 IMYou 방송 할 때 에피소드 저 말하면 불 division 처음에 저희가 무대 producing IMYou 때 저희가 IMYou를 했었잖아요 팬분들이 처음 봤을 때 그 안무를 처음 봤을 때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안무를 배우고 안무가 다 나오고 이제 다 연습이 조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얼른 음악 방송에서 스테이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너무 약간 취향 적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방송에 보여준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또 여러 개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액션인데요 다른 액션이 뭐가 제일 기억나요? 아이구 음악 방송할 때 뭐 음악 방송도 있었지만 그거 뭐지? 미니 패밍팅? 미니 패밍팅? 리프트 됐던 미니 패밍팅 맞아 맞아요 그거 너무 기억이 나고 너무 재밌었어 아이구도 없지 맞아 되게 고생을 위한 거 하나 스테이가 일단 되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팬미팅이었는데 안 가시고 기다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그리고 같이 너무 재밌게 놀았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거 거의 벌써 하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소스 뿌려먹는 거야 소스 뿌려먹는 거야? 한 잔 만일까? 소스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안 먹었다고 현진아 뭐 가져왔어? 현진아 뭐 가져왔어? 나 이거 가져왔는데 동생 안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왔는데 현진이가 또 뛰어라 가져왔는데 승민아 너 지금 공실대 모습 같대 양배도 하다가 멤버들이 이거 했거든요 왜? 왜? 저 어디 입고 있었어? 어 맞아요 나 다 기억나 똑같아요 지금 꿈에 내내 내 입 속에 그때가 그때가 울어 그때 바꿔준다 현진아 현진아 아 이게 새록새록 하네 그냥 새록새록하네 그냥 각자 뷔페에서 가장 먼저 담는 음식이 뭔가요? 저의 피자. 피자면 스프죠. 뷔페 시작하면 스프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스프 먹으면서 항상 준비를 한다면서 스프를 먼저 먹어요. 그럼 갖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뭐 제일 먼저 담아요? 모든. 맞습니까?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찬이 형이 담아놓은 거 보고, 뭐 먼저 담았을 때 예상해보자. 지금? 이제 담아놓은 거 보고. 그래. 저는, 저는 그거 먼저 담았요. 감자튀김이랑 연어 무조건 먼저 담았요. 아, 연어. 연어, 항상, 연어. 연어, 완전, 연어. 감자튀김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프에 꼭 감자. 스프 먹고. 수고하다가 와사비 말로. 그런 게 생각나지. 형, 그거 안 넣어가지고. 돌리고, 돌리고도 안 넣었어. 아니, 넣었어, 넣었어. 안단대? 아니야, 달아, 달아, 달아. 형, 형, 형아 지금 이상해. 계속, 계속 먹으면 다. 됐어. 댓글에 찬이는 먹느라 정신이 없네. 형, 형도 먹으러 왔어. 네, 맞아요. 신나게 먹었다. 릭스 형. 뭐하냐. 댓글에, 릭스 옷에 브러쉬 달고 무대 한 거 기억하냐. 아, 릭스. 아, 릭스. 아, 릭스. 아, 릭스. 아, 릭스. 언제, 언제? 아, 그때 우리 음악 방송에서. 운드 온다? 나, 그때 내가 춤추고 있었거든. 근데 사진은 봤는데, 그래서 어, 이거 누구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뭐지? 헤매해 주는 누나들이잖아. 그래서 누나들 보러 갔어. 우리 거 아니에요. 어? 우리 거 아닌데? 잠깐만, 그래 누구 거지? 근데 아마 다른 그 헤매해 누나들이 그걸 옷에다가 벌렸나 봐. 아, 그런 게 깜짝 놀랐어. 아니, 그걸 다 입어서 무대에서 한 거야? 응, 그래서 무대 끝나고 이게 그 뭐지? 뭔가 그냥 달렸어, 달렸어. 사진 못 봤어? 못 봤어. 뭐에 사진, 휴게스 뭐 이러고 있는 거 있는데, 여기에 달려있어. 맞아요. 갑자기 또 뚫려가. 혹시? 엄만 방금 했어? 어, 깜짝 놀랐어. 엄만 방금에서 이게 달려있어. 아, 달리고 있었어. 무대 위에 달려있었다니까? 아, 뭐야. 안 떨어진 게 신기하다. 안 떨어진 게 신기하다. 맞아, 맞아. 벌렀어. 벌렀어. 손이 망한 소리였나 봐. 잘 쓰신 거 봐. 현진아, 맛있어? 네. 먹어줘. 비오는 날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비필 조심, 눈비도 조심. 와, 이거 다 치, 다 넘게 다 치신 거 아니에요? 스틱에서 조심하세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비오는 날. 비오는 날. 장악계나 비조심, 눈조심. 비스킬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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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댓글 중에 저희 음악방법을 하면서 포상 무대도 진짜 좋았다고. 아, 네. 맞아요. 비스킬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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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가장 보ти일 날. 자고 들어가야 할. 너무 추천怪 Watch. 네. 하이. 보지 회반급 새꺼부들 해야지 낯을 타談 과연 찬양은 몇 접시를 먹고 있었다 승민이래 Debatte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빼? 안녕 오늘 정인이의 노란 모자를 빌려 쓰고 왔죠? 정작 본인은 모르는데요? 본인은? 아침에 수고 갔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진이 안 보여요 안녕 이렇게 해야 보이네 이렇게 해야 하니까 아 맞네 여기 빛이 있네 아 아픈데 안녕 아 나 진짜 배불러 현진아 복스럽게 먹어서 보기 좋다 너무 막 먹었다 우와 스칼렛 스테이는 밥 먹었어요 사람 맞네? 대박 뭐야? 왜? 여러분 댓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뭔가요? 난 빙스 빙스? 나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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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루트 아플루트 아플루트? 아플루트 아플루트 아주 좋네요 뷔페 기본 몇 접시 하시냐고 오 난 지금 세 접시 째 해서 끝났어 넙다고 저는 네 접시 했습니다 저는 여섯 접시 찬이 형은 여섯 접시? 네 찬이 형은 몇 접시 먹어요? 열 접시 저 배불러 드릴까요? 아 오케이 역시 좀 다른 나는 한 여섯 접시 백 접시 아 근데 저 조금씩 많이 가져와요 아 진짜요? 근데 좀 너무 한꺼번에 먹으면 승민이가 진짜 한 번에 많이 가져와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먹어요 맞아요 아 근데 승민이 천천히 다 먹어요 약간 먹는 스토리가 있어 약간 다 조금씩 가져와 다 조금씩 가져와서 먹어보고 맛있는 것만 나중에 가져와 아 그러네 좋네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어 맛있는 거 대단한데요? 얘들아 누나 곧 쌍수해 어 잘들어 궁금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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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mie 안녕 인질미 빙수를 만들어 갖지 나 진짜 살빙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Bluetooth 살빙 진짜 좋아해 내 내 최애 내 최애 빙수 약간 살빙 느낌이네 오 살빙 인질미 빙수 느낌 아 거기서 용담을 받았죠 뭐 먹을까요? 뭐 팥 들어갔어요? 당연하죠 이야 역시 인 tips 5합 SOP 살빙! 살빙! 살빙 진짜 좋아해요 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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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최애, 내 최애 빙수 약간 살빙 느낌이네 살빙 인잘미 빙수 느낌? 아, 거기서 연담을 받았죠 먹어볼까요? 팟 들어갔어요? 당연하죠 이야, 역시 센스인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냐고 물어보셨어 지금 했던 것 중에?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지금 이 순간! 솔직히 지금이 제일 못... 아니, 저,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희 갑자기 된 팀비티 아, 맞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 근데 그거 진짜 재밌었어 아니, 그게 되게 정말 갑작스러웠는데도 아, 근데 되게 좋았었어 아, 이제 한 번 재밌었어 가까이서 더 볼 수 있었고 이거 되게 급하게 한 거 치고 되게 재밌게 놀았어 맞아! 우리 그날 진짜 제일 재밌게 놀았어 빙수 완성! 뭣, 나 혼자 되게 재밌었어 왜 이것만 일 생겨서? 빙수가 왜 이렇게 어느냐 invit다가 얼음이 너무 조금 넣는 것 같아가지고 빙수를... 아해봐 야, 괜찮아 괜찮아 원래... 맛있는 거는 원래 이런 게 메인으로 맛있는 거죠 우와, 근데 이 점이 이쁘 생겼다 필릭스꺼 필릭스꺼 필릭스꺼고 잘 만들었네 헤보 이게 한국의 샤부샤부 이거 뭐예요 샤브샤브! 팝핑숲! 팝핑숲? 귀여웠어 귀여웠어 샤브샤브는 우리 그때 먹었던 고기 끓는 물입니다 아 이게 팝핑숲이야? 네 이름이 잘 몰랐어 괜찮아 댓글에 디스 스트레이키즈 노래 커버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올려주신 스테인분이 제 파트를 한대요 엄청 도움이 되겠다 어떤 노래를 해요? 뭐를 할까? 헤드베이터 헤드베이터 아니야 디스레이 너무 어려워 잘 먹으세요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나 진짜 배불러서 절대 먹네 릭스 잘 만든다 빼빼로도 쩜쩜쩜 그냥 막 먹는데요? 찬이 형 되게 되게 진짜 잘 먹는 되게 조용히 조곤조곤 잘 먹는 것 같아 나 진짜 배불러서 못 먹겠어 찬이 저 스트레이와 얘기해도 될까요? 아 좋아요 오 헬로우 스테이 좀 구워보이려도 오! 오늘 되게 완전 아! 생얼 완전 생얼이에요 지금 매우 행복해요 지금 너무 맛있어서 여기 깔린 것만 해서 해줄 수 있네 잠깐 쉬었다가 또 갔다 와야죠 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또 새로운 색깔을 입으려고 가죽 블랙을 입었어요 가죽 블랙 가죽 블랙 가죽 블랙 지금 보니까 댓글 중에 찬이 찬이 먹기 대회 나왔어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화롭게 어 뭐지? 뷔페에 왔으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봐요 먹기 대회? 네 많이 먹기 네 약간 그런 아마 압박감 있는 분위기에서는 잘 못 먹을 것 같긴 해서 여러분 제가 윙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타임아에 특유 윙크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모르죠? 네 윙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소리도 내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찬이랑 승민이는 치킨게 찬이랑 승민이는 저녁 안 먹어도 되겠대 아니요 저녁은 또 먹어야 돼요 저녁 먹어요 뭐지? 어 맞아요 하루에 하루 3시 3끼 다 먹어야죠 그렇죠 저녁 배랑 점심 배랑 다르도록 예스 또 아침배도 있고 그리고 아침 점심 중간 배도 있고 자기 전에 배도 있고 배는 많습니다 지금 댓글 중 제일 좋아하는 빙수맛! 저는 딸기빙수에요 딸기빙수? 딸기빙수의 연육구리 메론통통 살빙살빙 와우 맛있다 저도 확실히 한국 와서 인절미가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인절미가 정말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인절미 맛있어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인절미 딱 여기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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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치즈 치즈? 네 차도 마시고 치즈 맛있어 야 무조건 초코 무조건 초코? 아니 진짜 초코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와 우리 여기 초코 있어요 인절미 아주 맛있어 소희 맛있나요? 자찬이 또 가야해요 지금 누가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도 크리스 배고파요 나도 좀 고마워요 우리가 한다 아이고 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어이구 한 한 한 한 한 아니 형 믿어야지 시작 한 아니 아니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한 하나 둘 이리 와 장민이 형 장민이 형 한 둘 셋 한 리 창 창 오케이 시작 한 리 센스가 없네 다시 센스가 다시 봐봐 창 한 리 리 그렇게 하는 거야 리 한 창 몰라 다 했어 이제? 다 했어요 형 할래요? 형 형 안 되겠구나 띠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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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댓글 한 번 읽어봅시다 좋은 요리를 해 오지 내가 오케이 저희가 또 요리를 해 오겠습니다 이상한 요리에 올라오고 아이 나의 인절리 빙스크 만들어볼거야 인절리 빙스크 만들어볼거야 인절리 빙스크 다 만들 수 있잖아 재료만 있으면 가만둘 수 있는 거 맞다 안녕 진짜 맛있어 망고 빙수야? 응 망빙 오 망고 빙수 나도 망고 넣어놨어 여기다 망고랑 홍시 넣었어 홍시 그래서 홍시맛밖에 안 돼 다 때려봐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셔 창민씨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무슨 빙수인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맛있다 이 빙수는 아 뭐야 그러게요 다 먹으러 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넣었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넣었어요 그냥 먹으면 해요 제가 섞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네 인절미 망고 빙수 아 그거 있잖아요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만 넣으면 될 거 같은데 딱 지나치면 너무 아쉬운 거 있잖아요 맞아 지나치지 못하고 다 넣어버렸어요 와 이렇게 딱 가다가 과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인절미 픽스인데 과일 넣을까? 과일 딱 넣고 어 팥이 있는 거예요 팥 넣고 오 다 들어갔네요 그냥 다 넣었어요 약간 다 들어간 느낌 오 우진이 생얼 맞아? 똑같네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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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했어요 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굉장히 생얼입니다 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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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포스터에요 어? 옆에 포스터에요 맞아 옆에 포스터에요 오 아이엠 유 장빈아 홍시에서 무슨 맛 나? 홍시에서 그 감이 언 맛 나요 아 감이 얼감 언 감 아 차가 아 차가운 간맛 맞아 한번 더 보여줘요 나 오 예 우진이 저한테 치킨 강민이 본드 쏘던 바지 어떻게 됐어요? 아 뭐야 본드 쏘던 바지는 그냥 집에 잘 이렇게 계속 모셔주고 있습니다 저 제가 요리를 해왔어요 잠깐만요 아까 그 어 천만 천만 찍었습니다 천만 왜 진짜 와 감사합니다 저 근데 아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뭐 커버한다고 해주신 스테이 있었잖아요 왜 근데 다 한대요 어? 어떤거죠? 어 있어 IMU랑 DC9이랑 마이페이스랑 헬리베이터요 어 그러네 우진이 오빠 저 커버와 이거 다 했어요 다 한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오늘 리노 요리사야 오 어? 멋있게 꾸며네 멋있네 오늘 리노는 요리사 아니요 오늘 요리사는 리노 오늘 리노 오늘 리노는 오늘 리노는 오늘 리노는 어? 뜨거워하세요 오늘 요리사는 리노 오늘 요리사는 리노 또 될 사람 요리 리노 어 예 잠시만요 리노 자리를 주지 나도 다시 내 자리로 가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먹으라 이제 셀카모드는 안녕 너니? 됐다 야 자 이 셀카모드 한번 먹어보지 리노 형 안 춥냐고 안 춥는데 아 네 만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추워요? 네 자 이거 한 번만 가볼게요 음료수를 먹어야겠어 아예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차가워 그래? 응 여러분 아 요즘은 저는 까르보나랑 박스 먹어요 저희는 까르보나랑 박스도 있거든요 안녕 형 굉장히 꾸덕꾸덕한 거에요 형 지금 씹지도 않은 사람 빨리 씹고 말해봐 근데 이거를 물에 들어가자마자 굳이 잘 필요가 없었어 오 내 정신 내 정신이 어디였어 내 정신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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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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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잘 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접시를 사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도 모릅니다 그냥 많이 먹으면 그냥 많이 먹어 그냥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네에에에 성끝 배 탈라 됐잖아 네에에에에 아 너무 차가워 어 이거 왜 먹지? 으아 뭐야 뭐지 왜 이현아 형이 얼굴 지켜줄게 이리 와 왜 왜 너무 차가워서 여기 와 얼굴 지켜줄게 이현이 너무 차가워요? 뭐가 차가워, 뭐가 차가워. 아, 홍시. 아, 이거 엄청 차가워. 한 마디 나오면 안 돼. 우리 이현이 그럼 대신에 한 번 먹어줄게. 난 일단 먹어줄게. 아, 먹어줄게. 와, 진짜 차갑다. 아, 조금 조금씩 먹어야 해, 조금씩 먹어야 해. 그래서 너 홍시랑 어디 갔니? 괜찮아. 네. 또 오는 듯이. 괜찮아. 그래서 비교해졌어. 왜? 목 차가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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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것도 차가워. 아, 대키네. 아니다. 아, 너무 웃기다. 왜? 아니, 아니, 아니. 아, 방금 좀 올렸는데. 이현이 귀여우네. 저희는 이빨이 싫어. 오늘 순밥 먹으러 왔는데 스키즈는 8명 친구가 있겠어도 좋겠다고 했는데. 아, 맞아요. 나 홍밥밥 더 좋아하는데. 어, 나도 홍밥 좋아하긴 한데. 저희 멤버들은 홍밥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홍밥 좋아요. 그래도 저희는 혼자라고 어렵지 않은 게 많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와 같이 먹어요. 그누 맞춰. 아, 우리가 좀 빨리 왔으면 한 번 안 하셨을 텐데. 우리가 같이 딱. 아, 그러네. 아, 나중에 18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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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형하지 말아봐. 형하지 말아봐. 배고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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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배고픈 거 같아. 배고픈 거 같아. 아니, 배고픈 거 같은데 여기 해서 먹어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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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되게 잘해. 뭐해? 미란나 생기게 됐을 거 같은데. 미란나 생기게 됐을 거구나. 오빠, 저 지금 자습 중인데. 공부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진짜 공부할 건가요? 가야 할 건가요? 네? 어? 아까 주시에 별과 발표난다고 한 스테이 부터. 우와! 혜연아 화이팅! 맞아요.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려요. 바로 나왔어요. 우와, 귀엽겠다. 와, 진짜. 너무 축하네요. 여러분은 할 수 있다니까요. 스테이 짱이에요. 그 이름이 딱 떴을 때 그. 맞아. 아니, 포카. 이름이 되나? 네, 이름이 뜨지 않아요. 이미는 합격자입니다. 합격입니다, 이게 딱. 네, 합격입니다. 와, 진짜. 완전. 축하드립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다른 스테이 분들도 다 축하 축하해 주시고. 우와, 진짜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행복하다.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하니. 화장실 가는거죠? 네. 또 풀어가는거 아니죠? 또 풀어가는거 아니죠? 또 풀어가는거 아니죠? 설마. 아, 피가 웃겨. 들어오면서 접시가 들어오면 난 정말 놀랄 거야. 아, 물떡 맛은 너무 맛있어. 응. 접시만 들어오는거 아니야. 아, 음식 다 먹는거 아니야. 오늘 그냥 다 먹고. 아, 접시야 너 왜 다시 가지러 가야지. 너무 좋네요. 아, 여기. 아, 되게. 개그를 하셨는데. 스트레이 퀴즈 다음 컴백 장르 레게라면서요? 아, 아까 봤는데. 저 설레게. 100점 만점에 10점 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1점 드릴게요, 1점. 아, 근데 설레게라도 레게인거야? 어. 이건 뭐는데요? 나 그냥 레게라면서 들어갖고. 아, 우선 레게 하는게 이쁘다는데. 우리가 레게야? 우리 현진이는. 설레게가 없었는데. 나 설레게가 없었는데. 생략할게요. 설레게. 재밌나봐. 재밌다. 재밌다. 아, 스테이. 아, 이런 센스까지. 아, 너무 맑게. 아, 귀여워요. 아, 너무 맛있어. 아, 과외쟁이까지 들어와. 승민이 목소리 듣고 싶어. 어? 승민이 노래 부르는 승민아. 노래 한 소중. 노래 한 소중. 아까. 노래의 대입 속에. 아, 불러줘요. 생생의 대가. 트럼프로도. 자, 이제 한 줄을 먹자. 오늘 애기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리즈널은 언제예요? 어, 리즈널이요? 저 오늘이요. 항상이요. 어, 오늘? 오늘? 네일이. 아니,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저 오늘 작업을 일어났을 때 해요. 오늘 작업을 일어났어요. 나 형, 나 형 오늘 작업을 일어났을 때. 오늘. 오늘 창비는 역대급이었어. 아, 오늘 작업을 일어났을 때. 나 오늘 작업을 일어났는데. 형 왔는데. 역대급이었어. 와, 예전에 신민이 보고 마지막에 현진이도 봤는데. 애들이 그냥 꾸성이. 아니, 내가 그 정도면. 옷도 안 입고 있어서. 아니, 가야 되는데. 계속. 아, 계속. 여기저기 이런 거 아니야? 야 나가는게 한 15분 정도거든? 그냥 딱 나와서 다 오기코 나와있는거 없이 난 나갔지 아니 아니 근데 이 형이 딱 보고 야 나가는데 이 형 눈이 안 앉아있었어 정신 못 잡았어 근데 오늘 찬이 형도 대박이었어 솔직히 우리 다 일어나서 살아남은 다 한명도 없어 일어나서 살아남은 다 하며 맞아 이영동, 아유, 고맙게 하네 누나마 승리님 영국이, 영국이 영국이? 영국이 이러면 왜 이렇게 이러더라? 영국이 형 살아있어 영국이 여기 앞에 살아있어 영국이 살아있어 우진이 형도 보면 살아있어 어?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우진이 형 아니야 아, 린느 형은 린느 형은 살아는 이거는 근데 항상 인사 쓴 거 생각하고 아니, 아니, 그 포기 포기 말도 안 돼 아, 포기 말도 안 돼 아니, 왜? 응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항상 화나있어 맞아, 맞아 딱 일어나서 배는 철학원이가 딱 나오는데 목표만 입고 있어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야, 활기차게 야, 씻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 마이게 바로 씻을 거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씻을 거야, 얘 얘 물어보는 거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뭐야 접시라고 생각해, 다른 접시야 형, 복숭아, 너가? 응 형, 복숭아 진짜, 그래 끝날 때가 됐나 보다, 후식이니까 오, 예 오, 예 오, 디저트 오, 네, 디저트 와, 진짜 배부른데? 우와, 대박 저희 스테이크 먹기 전에 또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좀 먹었어요 저도 딱 두 접시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다 근데 왜 다 먹었어? 맞아, 이거 다 먹었네 나 또 뭐하고, 커피 하나 먹었어? 우리 형님 커피 한 잔 딱 가져와봐 형, 나 배불러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응 어? 형이 죽는 건데 안 먹어? 뭐야, 버섯이야? 야, 이거 어쩔게 어, 버섯 진짜 오, 맛있어, 그렇지? 잘 먹네, 우리 아하니 그럼 이걸 남기면 안 되지 야, 너무 잘 먹네 야, 너무 잘 먹네 야, 그냥 금 얻어버리네 찬이 너무 잘 먹는다 좋아, 좋아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과일 먹어야겠다 하나 먹고 있네 야, 디저트 뭐 있냐? 내가 이거 댓글 안 빼 Kor 에어어어 tipos 가야ики 아이스크릭, 공기 좀 해주고 아이스크릭, 피 빙수 아이스크릭, 비수 와, 과일 맛있네 잘报ني fra iri 이거 진짜 맛있어 과일 먹네 잠시만요 자, 좀 이거 이거 화면 못 보나 이거? 네? 뭐야? 핸드폰 화면 보면 못 보나? 잠시만요 지성 오빠 매운 사인 완성했어요? 아 우리 다 완성했어요 맞다 완성했는데 아직 흑수에는 창녕만 붙였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 맞다 나 붙이기로 했는데 안 붙였어 매운 사인이다 다 먹었다 근데 기대했어? 잠시만요 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아 그거 오늘이나 내일 저녁에 시간되면 그쳐서 너무 맛있어요 어 SNS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러 저 풀렸어? 아 대박 어 발 가져왔는데 어우 뜨거 선생님 또 뭐 먹어? 아이스크림 초코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코케이크 초코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섞어 먹어 내가 해봤거든 내가 해봤는데 좀 안 돼 너무 달아 승민이 윙크해달래요 승민이가 윙크해줘 봤다면 승민이 윙크해줘 이제 댓글이지? 네 이제 댓글이지? 진짜 승민이 윙크해달래요 승민이 윙크해달래요 왜 귀싸네 약간 지키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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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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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괜찮은데? 우와 정말 맛있겠다 지옥에서 온건가? 너무 맛있어 지옥에서 온건가? 지옥에서 온건가? 지금방보다 배가 안깎 domin다 체육홍에 가전반irmi 진짜 안계셨어? 잠내받아? 뭐 Б raccoe 많이 먹을래요? 너 Em 하annya 아아 좋아 나도 오래 frustrating 아 뭐야 오늘? vara suggest 한시! 한시 부탁하라면 해도 될까요? 네 오늘따라 한님이 어디 가니까 신우시 손님들도 계시니까 한 번 홍보하는 김으로 그렇게 하루谢谢 그게 제 파트로 골라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과일 먹어요 여러분 네 형 너 진짜 맛있어 먹어봐 꼬마니씨 너 배부르신? 아 너무 달아 형 진짜 나 믿고 한 번 먹어봐 야 널 어떻게 믿어 맛있다고? 야 진짜 맛있다고 했어? 별로야 우진 형 맛있다고 했는데 나 먹어볼게요 우진 형 맛있다고 했는데 우진 오빠 캐롤 추천해주세요 네? 금방 갔다 올게요 아저씨 어디 가요? 네? 제가 제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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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이 있는데? 아 좀 아닌데? 댓글에 댓글에 여러분 민호가 왜 꽃사슴이게? 왜냐하면 내 마음을 녹여 와 정말 재밌다 와 정말 재밌다 마이퍼 이거 신박함 기기 민호가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아 상처 받으셔 아 상처 받으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캐롤 추천하라고요? 네 저 하나 있어요 뭐요? 하나 추천해 볼까요? 빗눈 사이로 장면을 타고 와 참 타볼까 한 번? 한 번 타볼까요? 타줘? 내가 말까 저 그거 좋아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노우맨 기아 노우맨 그거 캐롤이야?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앨범이에요 아 그래요? 어? 저 그거 좋아해요 Let go 아 Let go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아하고 그냥 뭐지? 어 마이크 부블레 선배님의 와 아 너무 좋아해요 마이크 부블레 선배님의 약간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노래 다 좋아 노래 다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노래 거의 다 좋은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넌 앤 미 다운 지금 이렇게 아 맞아 오 진짜 넌 앤 미 다운 어 저 그거 좀 좋아해요 그 펜타토닉스 선배님들의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오 뭔가 좋아 알아요 알아요 펜타토닉스? 아 펜타토닉스 알아요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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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펜타 저 게임 아냐 게임 아냐 게임 아냐 핫몰이가 재밌어요 빗몰이가 재밌어요 빗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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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몰이요 나는 이렇게 핫몰이가 재밌어요 저는 핫몰이요 그거 뭐지? 댓글에 창빈 이즈 미주얼 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무슨 뜻이죠? 물음표 뭐야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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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의문이 생긴거지 네 약간 불가사에 하는거죠 아 이거 세계 7대 미술 흐하하하 뭐? 흐하하하 차감인지 생각해 흐하하하 아 이거 뭔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있다 뭐가 있는데? 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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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뭔가 여기다가 딱 하나 올리면 멋있을 것 같지 그냥 하나 올려줘 오빠들 왜 이렇게 안 착해요? 내 마음에 안 착 우와 정말 재밌다 내 아버지님 공부하나 안되겠다 우리 진짜 안 착해줘 봐야겠다 이 창빈이 형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어 과연 나오보다 나아는데? 맞아 그 뭐지? 뭐 말해야지? 아 맞아 우리 근데 그러면은 음악 방송 지금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테이를 오늘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연말에 신앙씨 마마 나오잖아요 마마 마마 너무 좋아요 우리 진짜 멋있게 할거에요 저희가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멋있게 할거에요 기대된다 마마 너무 좋아 마마가 너무 좋아 뭔가 좋아 마마가 느끼잖아 나도 우리 엄마 좋아해 오 마이 또 먹어 차이형 왜? 뭐야? 뭐야 또 칠칠칠치 못하게 팝팝 뭐? 알겠어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안 써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안 써요 우리 마마 린우 형 표정이 완전 배부른 표정이라네요 나도 다 해놓으니까 이거 알아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티 입어 큐티 이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프리티 큐티 아 큐티 큐티 있어요? basin은?" 프리티 있어요 형은 그냥 프리티 프리티 그것도 엄청 맛있게 누 누! merely 잘생겼대요? 나! 나뉘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너는 아닌 것 같아 뭐요? 뭐요? 아니다 솔직히 할 필요 없잖아 손진아 윙크 해줘 나이자 윙크 만들자 해 윙크? 윙크 그냥 배워붙다 우동도 굉장히 맛있구나 이거 있어? 네 오늘 진짜 쎄리막이 오는 것 같아 와 진짜 쎄리막이 오는 것 같아 나 지금 빙수 세조 좀 배불러 배불러 술 쉴 거 같아 찬이 형 지금 혼만 보러 온 것 같아요 찬이 형 계속 먹네 진짜 와 멈춤이 없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구나 이게 초코 바나나 이거 맛있어 바닐라 말고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맛있어 처음 봐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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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Demjan 요새 이행이가 찬이 너무 잘 따라 하던데 똑같i 생겼잖아 왜 앉아 왜 왜 왜 왜 왜 널 도와도 그렇지 화랑이야잖아 내가 뭘 내가 뭘 내가 뭘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 종식이야 찬미, 찬미 숙소에서 막 뭐 없어질 때 예린이 짝꿍방에서 맞아 형 우리한테 또 뭐라고 하면서 아 야 뭐 어딨어? 이러면서 야 너 어딨어? 저실에서 우진이 치킨 먹다 야 너 어딨어? 아 그냥 쌍으로 이렇게 플렉스 나와서 아 그럴 수가 제가 얄밉게 화난 짐 나와가지고 근데 쩍쩍바위에서 우진이 웃음소리 들려 찬미 말하는 게 너무 약간 아 내 프로 어디 갔어? 내 프로 어디 갔어? 내 프로 어디 갔어? 우리가 찬미 목소리를 따라 하려고 하는 건데 쉽지 않지 않아 어 네 이닝이 너무 귀여워 난 이닝이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진짜 아 맞아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하나 더 먹을 거예요? 네? 하나 더 먹을 거야? 생각 중이에요 잘 먹는 모습 봐서 너무 좋아요 걱정이 쉬워졌는데 아프지 말고 다들 건강해요 네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제 인거 하세요 스테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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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자 아 그럼 이제 또 읽어봐 또 읽어봐 댓글 읽어보실 댓글 읽어보실 좋아요 아니요 같이 읽어 창빈이 거 읽을게요 네? 다시 읽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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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불러 자는 거에서 먹긴 네 샷스 샷스 우와 샷스 많이 보여주기 야 창빈 오빠 첫 8살이에요 이렇게 올려야겠어요 아 진짜요? 내 입가 보여 우와 창빈 8살이면 창빈이 3천 아니야? 3천 3천이라니 18살 12살 차이가 나요 8살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 초등학교 2학년인거죠? 그쵸? 와 진짜 감사합니다 어? 근데 바로 승민원 받아요 에이 어? 그러면 안 돼요 어허 나이도 그러면 안 돼요 어? 녹이형들이 미안해 약간 아까리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대박사건 뭐죠? 지금 이 얼음이 지금 딱 눈꽃이에요 다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 더 먹으려고요 눈꽃인데요 얼마 먹으면 뭐해? 오 오 오 오 리얼 눈꽃 너 설마 아까 어? 이거 우유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아 우유로 뭉치먹으면 진짜 맞아 우유 얼린거 옛날에 우유 얼려 먹었을텐데 맞아요 어? 우리 댓글중에 저랑 사재랑 1인 인사 하는 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다른 멤버들은 뭐 먹냐고 원래 저희 둘이였는데 저희 매니저 형도 굉장히 참여했고요 좋아요 형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 다른 뭐지 멤버들도 안 먹는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끼워서 같이 먹어요 예니도 그냥 먹었어요 아 이번에 맛있는 치킨 먹었는데 제가 뺏어먹었는데 못알고 오징어 짤뽕? 오징어 짤뽕? 오징어 짤뽕 진짜 맛있더라 아니 진짜 여러 진짜 신기한 거 많이 오고 맞아요 진짜 신기한 거 그냥 리노랑도 같이 먹었어요 리노랑 현딘이랑 같이 먹었어요 맞아요 나도 먹었어 나 1시간 먹었어 형이랑 먹었던 치킨 중에 와사비 치킨을 얘기했어 저는 저는 와사비 치킨이었는데 와사비 치킨이었는데 미역떡 치킨 와사비 맛있네 와사비 맛있네 디스페이키는 확실히 먹는 건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은 거 같아요 그중에서 창이 형이 제일 연수 아주콩이 좀 저희 이제 이번 연사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맞아요 연수회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연수회 한 사람이 기회 생기면 꼭 저희 저런게 마실게요 꼭 먹고 날씨 많이 좋아졌습니까? 똑같이기 입고 딱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많이 근데 저희 핫드수가 1500만이에요 오오오오!